x에 대한 2차 봉정식 x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1은 0의 한건을 알파를 했죠 그죠 그럼 알파를 대유하면 승리도 되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1은 0 자 이런 모양 나왔죠 그러면 알파를 양변으로 나누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따져야 될 것은 알파가 0인지 따져야 되잖아요 알파가 0이면은 0 마이너스 0 플러스 1은 1 되죠 그러면 0하고 같이 않죠 그죠 승리가 많아죠 그죠 승리가 많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파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변을 알파로 나누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p 다하기 알파 분의 1은 0 되고 알파 다하기 알파 분의 1은 p가 됩니다 우리 주신 거 이거 있죠 이거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의 제곱을 해 봅시다 그럼 이거는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를 하면 되죠 이런 것 같아 되죠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의 제곱은 그럼 p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그죠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은 p잖아요 그죠 p 제곱 그럼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전결합시다 p 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4는 p 제곱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p는 마이너스 8p는 2가 됩니다 상수 피카수 구하라 자 2입니다 상수 피카수 구하기